기본 영어 오리엔테이션 네, 기본 영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들어오는 강의고요. 기본 영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말로 해야 될 필수적인 문법, 해석, 구문, 문제풀이, 종합형 올인원 강의예요. 그러니까 기본 영어니까 정말 이거는 모르면 안 된다.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추천대상 학생은 누구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계정 준비해야 되는 모든 고1 학생입니다. 이 계정의 특징은 종합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도 올인원 수업이에요. 문법, 구문독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전으로 해석하고 문제 푸는 것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정에 들어가는 고1 학생들 전체와 그리고 고2, 고3 학생은 전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를 너무 못한다고 느끼는 거야. 선생님 저 노베이스인데요. 저 단어만 알고 사실 짜짓게 해왔던 학생이거든요. 라는 학생들 중에서 이건 전체 조건이 겁니다.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를 다 끝낸 학생들이 채화용으로 임팩트하게 자기가 배웠던 걸 바탕으로 보지 않았던 문장을 채화하기에 너무 좋은 교재예요. 10강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1 학생 금방 끝낼 수 있고요. 고2, 고3 학생 중에서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를 끝내고 나서 채화하기에도 너무 좋은 교재입니다. 문법, 해석, 문제풀이 여러분들 문법 공부 왜 해요? 문법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첫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둘째, 업범 문제 풀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종종 하는 말 있죠. 마흐나스리 오해하는 게 문법을 알아야 해석이 된다고 할 때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영어를 단어만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종종 듣는 예시가 있죠. 한자 20개 뜻을 밑에 써줬다고 칠게요. 한자 20개 한자를 주면 이거 해석 가능해요? 해석 안 됩니다. 왜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더 할게요. 러시아어가 있어요. 단어 20개 뜻을 안다고 칠게요. 단어 20개 쭉 나열하면 해석되나요? 아니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거든요. 영어 똑같잖아요. 문법을 왜 공부해요?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 해석. 이게 구문독해요. 짧은 문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문제까지 푸는 올인원 강좌 10강이고요. 평균 40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2개정 준비하는 고1 학생들 아, 나 고등학교 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자, 그리고 노베이스 고2, 고3 학생들은 노베이스 문장에서 원래 끝내고 공부하기 딱 좋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개정 학생이던 고2, 고3 학생이던 기본 영문법은 꼭 공부하고 오기를 추천합니다. 선생님 제가 문법은 좀 되는데요? 라고 하면 곧바로 들어와도 되지만 기본 영문법 OT를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기본 영문법을 먼저 하고 들어오기를 저는 강추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문장을 읽을 때 해석을 할 때 그냥 아는 단어 같고 짜짓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순대로 해석을 하는 건데 문장의 뼈대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나머지는 수식어구예요. 읽을 때 강약을 줍니다. 두 번째 묶어 읽기, 끊어 읽기예요. 우리말 구조에 없는 게 후치 수식이에요.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끊어주고 묶어주지 않으면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릅니다. 붕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번, 2번이 그래서 꼭 해석에 필요한 문법 공부하고 구문 정리하고 그럼 항상 끝날 때는 문제를 풀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걸 바탕으로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각 챕터가요 총 10강인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주어를 찾는 연습부터 해요. 주어가 길게 나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문장으로 주어 나올 수 있는 경우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동사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고 3, 4강 목적어가 길게 나와요. 그럼 왜 길어지는지 끊어 읽기, 묶어 읽기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어라고 들어는 봤을 거예요. 보어가 길어질 때 왜 길어지는지 어떻게 묶어주고 끊어주고 문장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동사해석을 바꿔주는 조동사해석 그래서 이건 기본 영어입니다. 각 챕터가 문법 설명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 영문법에서도 배우는 거니까 문장해석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풀이까지 같이 합니다. 교재값도 되게 쌉니다. 12,000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격을 싸게 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거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해야 되는데 아 많이 수강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 뭐 싸게 해주자. 그래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강의니까 고1 학생들은 무조건 다 들으시고 고2, 고3 학생들 중에서는 노베이스 학생들이 문장해석에 올리 끝나고 노베이스 문장해석에 올리 끝나고 나서 채화용으로 공부하시기에 너무 좋다. 공법이에요 공법.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강의 수강 후에 챕터 복습하고요. 내가 100%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 80%밖에 이해 안 돼도 완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배속 으로 복습합니다. 또는 교재로 하는데 아마 1.5배속으로 복습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베이직 문장해석의 완성을 하면 그럼 기본적으로 정말 문장해석의 베이직 완성이 끝나는 거예요. 나 단어만 안다면 문장해석은 그래 이 정도는 가능할 거야. 그 수준까지 만드는 강의에서 이게 중간 단계 정도 됩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